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. 크린스마스 연휴인데 너무 GMS니까 살만 계속 찌는 것 같네요 운동을 해야 하니까 저번처럼 27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점은 27층까지 올라가면 과연 몸무게가 몇 kg 빠질까? 적어나도 빠질까? 궁금한데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몸무게 재고 운동한 다음에 몸무게 재서 얼마나 달라졌을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86.8kg 나가네요 물론 옷을 다 입은 상태라서 좀 더 나가긴 하겠지만 돼지네 돼지 에휴 살 빼야지 이제 1층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26층 올라갑니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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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 고 고 고 진짜 높다 멀리까지 다 보이네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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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층까지 완료 힘드네요 내려갑니다 다시 집에 왔습니다 몸무게 재 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 효과가 있으려나 기대되네요 두두두둑 과연 뭐지 변화가 없잖아 86.8 어 그대로네 아 뭐야 이게 망했다 고소한